정치 말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지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보도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인데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요. 19일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일결을 했죠. 우선 한독수 국무총리와 야당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서울 시내 한보판에서 대규모 임명 참사가 발생한 그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입니다. 책임과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제2호구권 의결 이후로 검경 수사가 끝난 상황에 특조위를 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또 특조위 구성과 운영도 헌법 질서에 맞지 않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재협상하고 싶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협상을 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대통령실과 아니면 정부 여당이 저런 특검, 저런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만이 능상과 저게 과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축제를 즐기러 간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정말 억울하게 비명사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자들 책임 있는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유가족분들의 요구 사항인데 그런 한을 갖고 어떻게 저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은 저분들의 한과 울분과 의구심,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거부, 이러한 모습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재가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이제 남았습니다. 오후에 재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 세상은 제도가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제도가 있는 이유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가 잘못한 건데 책임을 안 지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어떤 심정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적어도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거부권은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수단이 소진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정부가 저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가족을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특별법은 이런 거 있고 이런 쪽을 우리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등등 얘기를 다 나눠보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이게 가족과 전혀 안 되면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얘기해서 국민의 어떤 공감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본인들이 힘과 권한이 있다고 그냥 막 그걸 휘두르면 국민이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정부의 모습, 이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게 될 것이다. 저도 굉장히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특별법과는 별개로 오늘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배상이나 보상 등이 본질이 아니고 진실 규명, 의혹 해소,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최대한까지 지금 양보를 했다. 유족들은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요구한 게 돈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진상 규명 해달라, 책임자 규명 처벌을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지루어지지 않을까.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책임 회피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안 만나셨잖아요. 만나서 좀 위로해 주시고. 작년에 국무총리께서는 거리에서 좀 집회를 하는데 당신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버리시는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공직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화나고 여러 가지 고함 치더라도 다시 한 번 그 자리 가서 설득하고 경청하고 얘기 듣고 그래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주당도 무조건 자, 이건 재협상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유가족계의 한과 울분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4명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그리고 불송치라든지 수사가 중지된 부분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부분 빼고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자체를 좀 재협상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물론 그렇게 재협상이 돼서 순조롭게 넘어가면 가장 이상적인데요. 만약에 그게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재표결에 붙여지는데 그 시점도 주목이 됩니다. 아직 쌍뜩검 법안에 대해서도 재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법안을 왜 내죠?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에 가장 유리한 시점과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지금 이 법이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족에게 검경이 조사한 걸 다 보여주면 돼요. 투명하게. 그리고서 대화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가 더 부족하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잖아요. 가족 대표나 대리인들에게 다 까놓고 보여주세요. 뭘 조사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기록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시면 돼요. 왜?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권한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보겠다고 하면 그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 조사가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가족들에게 저는 먼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러지 않고 우리는 다 했어. 그래서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진짜 저렇게 진짜 생때 같은 가족을 잃은 그 가슴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공간이 반을 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봐도 대화해를 가는 과정이라는 게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알고 있어요. 화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내가 어디까지 용서를 하는지 아니 숨겨진 진실이 또 있는데 제가 용서하고 나서 그게 드러나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까지 용서를 하는 건지 9까지 용서를 하는 건지 10까지 용서를 하는지를 알고 용서를 하게 해줘야지 무조건 1만 보여주고 10까지 다 용서하게 만들면 그게 사기지. 그게 화해입니까? 그리고 화해가 되려면 가족들의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짓는 모습이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화해라는 것이 존재하고 화해가 사실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족 대표가 우리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어떤 당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 않다. 정쟁의 소재로 쓰지 말고 제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국가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인터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면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서천 화재 현장 만남 이후에 엿새 만입니다. 어제 2시간 37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 위원장이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민생이고 저는 그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기자가 김여사 문제 발언을 아끼시는데 대통령실에서 잘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대통령실이 어제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한 위원장을 초청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알려졌는데 어제 이 오찬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원래 했어야 하는 자리예요. 그냥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한 한 달 정도 지났으면 당에서 자리 잡았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좀 만나서 여당의 당대표랑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앙금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지자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의원들, 후보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지자들은 큰일 났다, 총선 어떻게 치르나,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건 추측의 영역인데 어쨌든 어제 여러 가지 회담에서는 민생 문제만 얘기했어요. 절대로 저희가 무슨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또 공천 문제도 우리가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앙금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앙금을 해소한 건가요? 앙금을 해소했으면 저거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세리머니가 있었겠죠. 그리고 표정이 있었을 것이고 흥분된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견 해소가 어렵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후퇴는 어렵고 용사는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양쪽 다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림 만들기라고 할까요? 이미지 만들기로 좀 모면하려는, 회피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이거 시간을 조금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층에는 조금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중도층에는 저거 뭐 하는 거지? 저거 왜 만난 거야? 궁금증만 더 키운 저는 결과가 됐다고 보는데 시간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점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자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보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이크가 한 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가 나중에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당당하게 맞서서 해결하지 않고 저렇게 회피하는 방식, 그냥 대충 이미지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는 언젠가 2라운드가 더 크게 펼쳐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말씀은 아직 갈등의 핵심은 남아있는데 살짝 덮여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공천이 남은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갈등이, 공천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또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럴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한 한 달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지지자들, 그다음에 그쪽의 출마자들, 의원들 만나 보니까 이거 공정한 경선을 하지 않으면 낙하산식으로 꽂아 넣으면 이거 지역에서부터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대통령실이나 용산이나 아니면 윤핵관분들은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 지금 다 대통령실 그만두고 장차관 그만두고 출마하겠다고 나오는데 공정한 경선을 해서 어떻게 현역원을 이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우선 추천과 단수 추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랑 용산이 공천 문제와 싸우게 되면 2016년 막장 공천, 되풀이되고 총선 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장 공천 형식으로 가면 당이 분열돼요. 그냥 탈당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같은 보수당 후보가 두 명이 나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 비대위원장과 윤핵관과 용산이 긴밀하게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하셔서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좋고 대통령실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당문은 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천은 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입장대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썩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냥 모천하고 당으로 안 오셨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보통 저렇게 대통령 만나서 기분 좋으면 당에 와서 기자들 딱 모아놓고 대통령과 이런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조율하고 잘 우리 협조하기로 했습니다라면서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만났는데 본인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 부분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통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퍼포먼스가 하나 있어요. 독대. 5분 동안이라도 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대표를 정말 신임하고 있어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두 분이 정말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고 당에 좀 반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독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 저기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부분인데 독대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일부러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안 마련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은 섭섭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목을 어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천 논란이라든지 김여사 논란이라든지 그게 가장 지금 두 명의 갈등의 핵심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니 일부러 그렇게 독대 자리는 만들지 않은 것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신뢰 안 하는구나. 독대 자리를 안 마련하는구나. 왜냐하면 독대 딱 하게 되면 많은 얘기를 아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해석의 소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김무성 당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한 번 독대해줬거든요. 그것도 한 2분, 3분. 그때는 힘이 확 술렸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최고위원들과 같이 만나든지. 원내대표랑 같이 만나는 원 오브 댐으로 취급을 해버렸었거든요. 그 당 대표로서 당에서 리더십과 정책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내 갈등은 풀겠지만 나 그렇게 예전처럼 신임하는 건 아니야.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을 통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다. 이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맞다면 대통령이 조금 더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사람이 없어요. 공천 갈등을 한동훈 위원장이 유발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의 대대적인 사천, 대사천이죠. 대사천이 이루어지는 거를 막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 대사천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대사천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갈등은 일어나죠.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심어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대사천이 총선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은 비대위원장으로 억지로 온 이유가 총선 승리를 하려고 온 건데 총선 승리에서 멀어지는 그거를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막았으면 그때는 공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공천 갈등, 서로 자기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공천 갈등, 지금까지 봤던 전형적인 공천 갈등의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양당의 공천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읍참 마속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읍참 마속을 보여주는 쪽이 무조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무와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주제 넘은 조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사 밑에서 했던 부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많이 컸네, 내 말 안 들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전의 한동훈이 아니구나. 그래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구나. 그래도 정치력을 좀 더 발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정치인으로 변신했구나. 이렇게 영역을 인정해 주셔야 이번 공천 파동에서도 불협함이 안 생기고 어떤 난장판 같은 모습이 안 보여져요. 대통령실에서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거는 대통령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대목은 근거가 뭐예요? 그게 습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이준석 쫓아내고 김기현 만들고 김기현 또 쫓아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들고 다 대통령의 뜻과 의지와 힘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 뜻대로 처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그리고 서창원 현장에서 봤던 모습이 아직도 부하로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여당 비대위원장이면 비대위원장님 오셨습니까? 눈 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우리 상인분들, 피해자분들 만나서 같이 어려움 듣고 해결책 마련해 보시죠라고 해야 하는데 어깨 툭 치시면서 어이,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인정 안 하는 모습이 은연 중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당정 관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기. 저는 장 소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자꾸 그게 동의가 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달콤한 인생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자꾸 떠올라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인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용산발, 용산 인사들에 대한 어떤 공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새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심을 갖고 공천을 할 그런 이유는 없다. 그래서 되게 명분을 앞세운 공천을 할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적인 꿈이 있고 2027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욕심이 생긴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배지 달아줘야지 하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이기는 공천하겠습니다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 현역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분명히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바람을 좀 달성시켜줘서 내 편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정치는 내 편 많이 만드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내 편 많이 만들어야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추춧돌은 현역 배지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얼마나 많은 지지세를 확보하느냐. 그것이거든요. 저로의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천, 투명한 객관적인 공천을 통해서 본인의 세를 좀 더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부딪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은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시점이 공천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죽는 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승리만 해도 모든 지표나 환경으로 볼 때 차기 주자예요, 차기 주자. 그것도 압도적인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욕심을 내서 내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일단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비가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정치가 두 달이 2년, 20년 같은 게 정치인데 거기에서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는 길이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조금 더 일도 기대할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공천에 맞서서 그런 갈등 국면을 넘어서서 한동훈 위원장의 본인의 그립감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상적으로 국민의힘을 끌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대선 주자로서 각광을 받을 것인데. 총선 승리하면. 승리하면 그럴 것인데. 지면에는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아직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그 위상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가야죠. 예? 사라져야죠. 사라져야죠. 그건 동호합니다. 그래요? 일단 국민의힘을 총선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는. 그렇죠. 사라져야죠. 사라지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계속 싸울 거예요. 계속 싸울 겁니다. 그러면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일방 독주가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 심판 대상이 됐을 때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가 보일까요? 나가 있는 한동훈을 호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선거 이겨도 나가야 되고 선거에 져도 나가야 되고. 그냥 나가야 될 건 맞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용산의 요구에 호락호락하게 수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선 패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그만둬라고 했는데 싫어요. 나 당대표 왜 그만둬요. 내 임기는 6개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천 문제 관련해서도 과도한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이 거부할 것 같아요. 그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국민 눈으로 봤잖아요. seeing is believing인데 눈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저 어저께 사퇴 요구 받았고요. 제가 거절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의견을 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견을 내는 것과 관여를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의견을 내려면 되게 조심스럽게 그냥 이게 나의 의견이고 참고해달라는 어떤 이걸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조심스럽게 안 보이게 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노골적이고 힘이 거기에 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압력으로 느껴지는 거고 권한 행사로 느껴지는, 권력 행사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위반 소지가 너무 다분해 보입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도 일반 국민 상식 선언에서도 그런 소지가 너무 다분해 보이는데 이거 72비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공격을 위한 공격, 고발을 위한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요? 저런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 삼기에는 이거는 공직선거법과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들이댔는데 9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의 중립 의무예요. 왜 중립을 하냐.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봐 공무원들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중립을 취해야 돼. 그런 거고 공직선거법 85조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해서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에요. 그런데 당대표 사퇴해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저거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부적절하죠. 잘못됐죠. 그것을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저런 공직선거법을 이용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 고발을 위한 고발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고발에 대해서는 두 분의 서로 다른 의견 들어봤고요. 공천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마포, 중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양지가 아니고요. 험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출마가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하태경 학습 효과라고 봐요. 하태경 의원이 좀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 지역구를 버리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양지는 아니에요, 사실상. 양지는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있는데 왜?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욱 전 의원이 당협 위원장을 포기한 지역에 몰리는 거죠. 양지로 가면 양지로 간다고 비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지가 아니면서 한번 해볼 만한 격전지. 이기면 굉장히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고 저도 잘 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도 총선에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0.7% 차이로. 이기면 충분히 내가 잘만 하면 여기서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 지역구인데 지난번에는 13% 차이로 졌어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좀 부적절한 일로 재판도 받고 있고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는 민주당세가 그래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여기 도전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지난번 지방선거 대선 때도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어라고 하니까 이 지역으로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해원 전 의원 공천 신청했고요. 이형 전 의원도. 전 장관? 의원이었잖아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신청했어요. 이거 세 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정치력을 갖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른 소리 안 나오게 정리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큰 숙제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해보면 열심히 하면 이길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수도권을 이제 다 가져가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강 벨트 그리고 동북. 이제 이쪽 지역을 집중 공략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이런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586 운동권 정치인 청산을 내세운 출마도 잇따르고 있는데 태영 의원이 강남갑 대신에 친문 윤건영 의원의 현역으로 있는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고요. 윤희숙 전 의원이 임용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동갑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험재 출마하면서 586 운동권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기득권 타파예요. 그런데 민주당을 기득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지금 좋은 의제가 586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바라보면 기득권이 뭐야라고 할 때 뭐가 보이죠? 옛날에는 친문이 보였던 거고요. 그리고 586이 보이는데 친문이나 친명 이런 거는 계속 바뀌지만 586은 수십 년째 그대로 지금 있는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저게 기득권, 기득권 타파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슈를 집어든 것 같고요. 거기에 너도나도 지금 올라타려고 하는데 태영호 의원이 거기에 올라탄 건 저는 좀 의외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 구도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쏙 효과 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총선이라는 게 대통령 임기 중반에 벌어지는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 구도가 총선의 주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래 586 이제는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대통령 임기 중에서 동풍투 사건도 있고 너무 기득권화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그러한 구도를 586 정치 청산 이곳으로 뛰어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지역에 도전하는 분들도 썩 그렇게 586을 대신할 만한 정말 깨끗하고 유능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태용호 의원도 어떠한 사건에 연루돼서 구설수에 많이 있었고 윤희숙 전 의원도 비례대표 하다가 지금 무죄를 받았지만 어떠한 사건 때문에 중도에서 또 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구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출마해서 대항하려는 인물도 어느 정도 선명적인 경쟁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 있어서 어느 정도 우월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아까 그래서 언급하셨던 국민의힘에서 특정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장 차관까지 합세해서 치열한 지금 이 대목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하태경 의원, 이영전 장관, 이해운 전 의원 다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성동의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한동안 사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컨벤션 효과로 이어졌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를 잘하면 컨벤션 효과가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컨벤션 효과로 이어졌다는 과거형을 쓰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천 과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거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국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고 깨끗하게 경쟁해서 축제같이 경선을 치뤄내서 후보가 만들어진다. 그런 모범적인 클린 경선을 한다면 컨벤션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여럿이 와서 붙어야죠. 한 사람만 하면 오해가 많을 수 있잖아요. 이게 또 사천이다. 한동훈 사천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아직은 진행 중 이렇게 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다 아는 분들이라서, 친하고 아는 분들이라서. 전체 어쨌든 판세에, 선거 판세에 굉장히 바람오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하태경, 이영, 이해운, 이분들은 국민의힘 보수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재고 능력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한 곳에 몰렸잖아요. 어떤 분은 될 것이고 어떤 분은 떨어질 것인데. 다 친하니까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아까운 생각도 있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험지해 나가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붐업시키는 역할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좋은 공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바람몰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거는 좀. 동의할 수 없으시고요. 바로 잘 봐야 할 게요. 장성철 소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 그냥 잽들이에요, 잽. 결정타가 아닙니다. 결정타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중간 평가를 뒤엎을 만한 것이 결정타인 거지 후보, 좋은 후보 내고 이런 것들은 다 잽들이에요. 결국은 한동훈 비도위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자기 주도하에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결국은 중간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변수들이 큰 변수를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벤션 효과를 바람몰이로 제가 이렇게 연결시킨 것은 아닌 걸로요. 잔펀치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명 공천, 친명 대 친문의 대결 구도도 논란이 있고요. 제3지대 등 선거판을 흔들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공천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실무적으로 뭔가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참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이걸 정리할지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달째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당대표가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고 전당원 투표한테 물어볼까, 의원들한테 물어볼까?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천과 관련해서도 정말 연이 많이 있고 꼭 출마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출마시키면 안 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혼자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비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객 공천 당사자라고 손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천은 또 어떻게 줄 거냐.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위 20% 의원들은 다 컷오프시킬 수 있고요. 민주당 당원당 의사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20%는 전략공천할 수 있어요. 최소한 40%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꽂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 비명 지역을 현역원들 학살하고 친명 세력을 꽂는다? 당은 공천 개혁이 아니라 공천 학살, 공천 난장판 돼가지고 거기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제3지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3지대 몸짓만 키워주잖아요. 거기에 호남이 집중돼 있다면 호남에서부터 분열 생기면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치르기 힘들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어떻게 내세워야 하는가, 좀 짧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동훈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만 믿고 갑니다. 이건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론만 무조건 더 힘을 줘야 한다? 무전략의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